슬렌더맨을 봉인하는 방법 슬렌더맨을 봉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. 크리파파에요. 얼마전에 만드기가 슬렌더맨을 봉인하는 방법을 알려줘서요. 저를 괴롭히는 이 기릿지깃한 슬렌더맨을 봉인하려고 합니다. 먼저 슬렌더맨을 봉인할 수 있는 마법진을 설치한 후에 차음 포탈 문을 열고 슬렌더맨을 소원하는 주문을 외울 겁니다. 그렇게 슬렌더맨을 불러내면 저 마법진 안에서 꼼짝 못할거에요.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봉인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마법진을 만들겠습니다. 인테라 오스테누피트 말레피드스 아르티부스 인테르위에드 도미네 코에르 세트르 아브 카오 사비드 스텔라 오오 마법진이 나타났어요. 오 이거 신기한데? 자 그럼 처음 포탈 문을 내리겠습니다. 엘트 비오에스 아드 과토르 엘레멘티스 아페리 이안노암 엘트 라티오네스 미타에 시르크루스 마지카에 우와 포탈 문이 열렸어요. 자 그럼 이제 슬렌더맨을 소화해볼까요? 쿠오드 엑스 프라젠티아 엘트 베니트 에스우스 프네브리스 세크무비 에고 아우템 비탐필비 몬스트로 테누크 엥? 왜 안나타나지? 뭐야 왜 안나타나 만드기가 주 주문 똑바로 알려준거 맞아? 흠 여러분 아무래도 만드기가 주문을 잘못 알려준것 같애요 나타나긴 뭐가 나타나? 에이 정말 쿠오리야 우리 산책이나 하자 으응 야 밤에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다겠지 토데 어? 어? 저거 저거 너 뭐지? 저거 저..너 죽는다만 아니야? 뭐야? 뭐야? 계속 따라오나? 어떡하지? 신람방은 이제 소환된 것 같은데? 마법 짐이 잘못됐나? 왜 빨리 집으로 도망가자?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